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선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남영희 씨 인천광역시 미추홀 여기 보시게 되면 윤상현 후보하고 경쟁을 해서 이번에 만 뭐 한 천 표 정도로 아마 이번에는 패배한 것 같네요. 보시게 되면 1025표 차이로 패배를 했네요.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은 171표 차이로 패배를 했고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억울하겠죠. 억울하는데 지난번에도 사전투표를 많이 집어넣었고 이번에도 많이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청들이 조금 이렇게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당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남영희 전 부원장 개인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만 표 이상을 집어넣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러면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남영희 후보하고 윤상현 후보의 선관위 발표 선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6958표 국외 부재자 투표 174표 숭의 1동 3동 관외 사전투표 1414표 전부가 다 조작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짜 위조 투표지를 남영희 후보한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볼 수가 없죠. 이게 차이칱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00%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선관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뭐죠 10년 동안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이 차이칱 그래프가 여러분 차이칱이 크지 않습니까 세상에 남영희는 전부 다 뭐죠 모든 동에서 다 플러스 값이 나오고 윤상현은 모든 도시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외 국민 투표는 얼마나 도덕질을 했는지 남영희는 플러스 28% 윤상현은 마이너스 27%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치면 여러분 얼마가 됩니까 55%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55% 뜻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55%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55%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제외 공간에서 제외 동포들이 표를 한 표 던질 때마다 한 표씩을 남영희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더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 표를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 이름 쓰셔 넣은 것이 2455표 관내 사전투표의 506표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습니까 보시게 되면 남영희 후보가 6958표의 관내 사전투표를 얻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는 가짜 표 선관위가 집어넣어 준 표를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여기 앞에 선거인수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12273표에 몇 표입니까 5분의 1을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4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으니까 5분의 4는 진짜고 5분의 1은 가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당 지역구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선거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조작값 분의 1을 곱해주면 다 이렇게 가짜 표를 다 여러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 6958표 가운데 2455표가 선거관리비원회가 남영희 후보한테 더해 준 표수고 6958 빼기 2455표가 뭡니까 실제 사전투표장에 와가지고 남영희와 함께 표를 던진 표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들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y를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이 던진 표수 x에다가 위조투표지를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로 하여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했지 선관위가 위조투표지 만들어서 표 집어넣으라고 한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들의 지배를 이제 받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수십 년 수백 년 해먹겠죠 이제 여기 여러분들 위조투표지 어떻게 만듭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5분 1이네요 여기 선거인수 곱하기 5분 1을 하게 되면 위조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도 나오고 336에 5분 1을 하면 위조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이게 a를 다 더해 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던진 거고 이거는 뭡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준 거고 선관위가 만들어서 표를 집어넣어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윤상현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을 때 몇 표 차이로 이겼습니까 12186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11159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격차가 1025표 차이로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무효소송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저렇게 철닥선이가 없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 사전투표를 조작했는데 그게 들통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겠죠 모르지만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남영희한테 표를 좀 더 집어넣어 가지고 재검표에 응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되지 않습니까 밑에는 남영희 후보에 함께 더해진 표를 제거한 겁니다 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영희한테 표를 더한 거 4만6천표에서 5만7천표를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기 11159표를 집어넣었네요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들은 4만4974명이고 선관위가 4만4974명을 정직하게 발표해야 되지 자기들이 뭔데 11159표를 더해 가지고 5만6천133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고 발표하면 되겠습니까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너희한테 위조투표지 투입하라고 누가 자격을 줬냐 이야기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만들어서 집어넣으라고 누가 자격을 줬냐 이야기죠 이런 짓을 여러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6.01% 여러분들 뻥튀기한 거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은 24.34%인데 선관위가 6.02%만큼 부풀려 가지고 사전투표수의 선거인수의 30.36%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 가지고 11,159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집어넣어줬죠 남영희한테 그래서 남영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42%였는데 얼마가 뻥튀기 됩니까 53%를 뻥튀기 하지 않습니까 선거 무효소송에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윤상윤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4%를 얻었습니다 54대 45로 여러분들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11,159표를 집어넣었는데도 남영희 후보가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이걸 윤 대통령이 깔아뭉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윤 대통령이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예 제가 볼 때는 기대를 갖는 건 자유지만 그분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선거를 조작해놓으니까 왼쪽이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남영희와 함께 11,159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차이 값이 비슷하고 좌우대칭인 데칼코마니의 종이 색종이 모양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대법관들한테는 여러분들 한 패거리가 돼 가지고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관위가 도둑놈들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증언하는 바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벗어나겠습니까 오른쪽에는 뭡니까 네 장당 한 장을 훔친 것을 찾아내 가지고 훔친 것을 다 여러분들 제거 없애버리고 나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얘기도 들어 차이 값이 큰 것이 있지만 왼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작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왜 승관이가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현명하면 이런지는 못합니다 왜 숫자가 나중에 다 범죄를 증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게 남양희 후보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